오늘은 또 여기 식당에 왔습니다. 우리 슈림푸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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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퍼부사랑 샌드위치하고, 캐사디아. 맛있는 음식 먹고, 이 랩치랑 파인챙은 미국구말도 있고, 이제 먹으면 좀 많이 있네요. 이 캐사디아는 치킨 캐사디아 갔는데, 안에 치킨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. 열어보면, 이렇게 치킨 캐사디아, 여러가지. 그리고 이 소스가 맛있어요. 소스에 얹어서, 피클, 근데 반찬이 없잖아요. 피클을 반찬 대신에 이렇게 먹어요. 그래서 먹어먹고, 그 다음에 에피타이저로, 새우튀김거, 새우튀김거 먹고, 그 다음에 크로스 당장에, 점포 넣어놓고, 샐러드를 이렇게 안에서, 다른 그걸 좋아하는데, 맛있어요. 생각보다. 그 다음에, 저는 이걸 좋아해요. 그래서 오늘은, 이렇게 시작해요. 먹고 힘냅시다. 화이팅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